평가원님 말하는 대로 공부합시다. 구형아 김지영입니다. 잘 지내셨죠? 3월 교육청 무의고사 해설 강의하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일단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 V단어 화이팅. 제가 매 총평영상에 맨날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그 다음에 선지를 날카롭게 만드는 걸 우리가 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뚫어내게 하기 위한 올인원 수업 화이팅. 그리고 V유형 독해도 화이팅. 아무튼 일단 단어 얘기 먼저 갈까요? 이 얘기를 먼저 갈까? 전반적인 난이도예요? 이러고 있던데 이게 지금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메가스터디의 채점 서비스를 들어가 보니까 1등급 인원이 한 20%가 훌쩍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다. 그래서 제가 현장 친구들한테도 얘기 들었던 건 이번에 좀 점수 잘 나왔다. 좀 쉬운 편에 속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요. 저도 지금 문제 풀어보고 해본 결과 일단 21번에서 24번까지가 너무 쉬웠어. 기대하지 마. 21에서 24 그렇게 안 나온다. 너무 쉬웠고 그다음에 업법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쉬웠고 빈칸 문제에도 전반적으로 그냥 다 쉬운 편에 속겠어. 물론 34번 약간 그 미도리 아오 뭐 이거 했지? 일본 신호등 그게 약간 우리 좀 귀찮게 하긴 했지만 그 문제 빼고는 뭐 그냥 평이함 순서별 첫 번째 문제 36번 매우 쉬웠고요. 두 번째 게 37번 이게 너의 실력일 거고요. 그다음에 38번의 문장 삽입 보통순이었고 39번 그게 너의 실력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단 해설강의 요만큼 찍었거든. 이 중에 반드시 봐야 일단 필요한 건 다 보시는 게 좋지만 제 해설강의가 좀 그래도 이름이 좀 알려져 있잖아요. 제 해설강의가 어 다 보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무리 쉬워도 뭐 하나 뽑아내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건 나올 수 있어요. 라고 만들어드리는 스타일이니까 근데 나는 너무 시간이 없다. 라고 하면 필수 중에 필수 문제는 그래도 더 강조를 할게. 21번 놓치지 마. 내가 정말 정말 중요한 얘기 많이 했다. 21번 특히나 1번 선지 같은 경우 있지. 잘 적어 놔. 21번의 1번 선지가 평가 문제 선지에서 정말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거야. 너 1번 선지가 왜 틀리는지 판단 안 되신다면 안 돼.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솔직히 주제 제목은 제가 이번에 강조 강요 못 할 것 같고 31번은 꼭 보시는 게 좋겠죠. 31번 보시는 게 좋겠고요. 소재끼리 연관성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또 나왔었던 부분이라 그 다음에 33번도 저는 강추입니다. 이거 되게 길지도 않은데요. 33번은 짧게 했는데 정말 강추예요. 근데 다 들으세요. 솔직히 이거 러닝타임이 한 두 시간 좀 넘었을 거야. 그죠? 네. 두 시간 좀 넘었어. 얘들아. 이 주요 문항만 했는데도 그 정도야. 왜 그러겠어. 제가 일부러 시간을 빼는 게 아니잖아. 얘들아. 나중을 위해서 너 이건 알았니? 이건 몰랐니? 이런 건 알아야 돼? 이런 건 알아야 돼? 이런 건 몰라도 돼?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너가 해설 강의를 듣는 이유는 딴 게 아니잖아. 얘들아. 점수만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의 문제잖아. 앞으로의 문제. 그래서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 다음에 37번. 37번. 꼭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39번. 이 정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근데 다 해. 다 해. 하루에 한 두세 문제씩 좀 나눠가지고 그냥 듣지 말고 먼저 새로운 시험지 가지고 너가 모르는 단어 뭐였었고 해석 안 되는 문장 뭐였었고 그런 것도 쭉 표시를 먼저 해놓고 그리고 네가 저게 돼야 될 건지 안 돼도 되는 건지를 필터링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한 거니까 꼭 하길 바라고 V단어는 정말 하는 게 좋다. 아직까지도 단어 수업을 왜 듣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은 없죠. 제가 다른 강좌 중에서도 V단어가 가장 그래도 많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같은데 제 커리큘럼을 따라가지는 않아도 일단 재밌잖아요. V단어는 제가 별의별 얘기를 다 하니까 시험이 치명적이잖아요. 자 읽어요. 가정하다 이런 거 말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 가정하다 느낌이 있어야 되고 심지어 취하다도 있어야 되지 여기서 취하다 나올 거다. 이 단어 설마 나오겠니 하는 거 나오잖아. 미리부터 적극적인 거 아서야 될 단어였었고요. 아휴 현장분들 뭔지 아시지 또 나왔죠. 비율만 아시면 너 지금 문제 큰 거라니까 안 돼요. 비율만 아시면 못 풀어요. 그렇죠? 평가나 속도 같은 거 모르시면 절대 안 되잖아. 나오죠. 아 제가 21번 외부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는 화이팅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셨던 분들 뭔지 알지? 모모는 모모의 산물이다 해서 인과관계 잡아내야 되는 거. 모모는 모모에 의존한다 라고 하는 인과관계가 중요한 거. 근데 오답 선지를 이렇게 써버렸다고. 역방향 선지. 너 판단됐니? 다시 가서 봐라. 단어의 중요성이죠. 언제까지 도전이라고 할 거야? 챌린지. 가서 확인하시고. 아이디티파이란 녀석은 위드란 녀석과 함께 있을 때 최근에 우리는 하신 분들 뭔지 알죠? 그 영화와 소설 사이의 관계에 나왔던 올인원 지문은 거의 나왔잖아 그때도. 동일시하다 뭔지 알지? 선지에 나왔다. 선지에. 그 다음 요거 올인원 하셨던 분들이요. 이런 문장이 24번에 나오는데 나왔을 때 네가 해야 될 행동은 바로 이런 행동이어야 돼. 이해 안 되시면 빨리 가보셔야 된다. 언제까지 배타적으로라고 얘기할 거야? 배타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only의 이미지잖아. 언제까지 차지하다 라고만 할 거야? 무언가를 몰입시키다. 집중하게 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되셔야 돼. 31번에 이 단어의 변형이 Pre-Occupation이 치명적으로 나온다. Pre-Occupy. 아, 올인원 화이팅이라니까 진짜. 뭐가 나오셔야 되지? 그냥 기를 주다야? 큰일 나요. 이건 치명적이에요 여러분들. 이 행동을 네가 못하시면 지문 맞췄어도 너 문제가 있는 거고 31번에 1번 선지의 정답이 loss였나? 아마 그랬는데 그 밑에 있는 녀석 만약에 골랐다면 너 올인원 가야 돼. 부인원 가야 되고. 언제까지 신발이라고 할 거야? 자, 이거 정말 V단어 들어가 있는 단어는 그냥 다 치명적이야. 별표 하나부터 세 개까지가 다 치명적이야. 신발 안에 있을 거야? 예를 들어 You and me We're not different. We're in the same shoes. We're in the same page. 그럼 같은 신발을 신고 있다야? 에, 뭔 소리야. 입장과 견해가 견지가 같다. 이게 돼야 되잖아. 별거 아니라다가 큰일 나죠. 부정어입니다. 모르시면 큰일 난 거예요. 부정어예요. 처음 보신 분들 있죠? last라는 단어. 아, 이번에 난리 났죠. 여기 33번도 그렇지만 39번. 박스. 난리 났죠, 이번에. I am as tall as 기존 분들 얘기해 봐. 밑에 댓글 달아. I am as tall as 이게 얼마나 이게 이 행동을 안 하시면 많은 걸 놓친다니까. 올인원에서 한 3, 4번 나왔지? 유형 독해에서 한 번 나왔었지? 하여튼, 올인원 화이팅. 이번에 restricted라는 단어로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만 제한하다, 제한하다 이렇게만 가시면 어? A를 제한하는 거니까 A가 아닌 건가? 큰일 납니다. be limited 또는 be restricted to A 하면 A까지는 괜찮은 거지? A까지로 제한되어 있는 거야. A를 제한시키는 게 아니고 A까지로 제한되어 있다는 건 A까지는 OK라고. 34번에 신호등 지문에 나왔죠. 아, 진짜. 나는 개인적으로 진짜 V단어 열심히 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생각이 드는 거. 1, 2월 분들 뭔지 알지, 이거. 이걸 아는 사람은 40번이 너무 쉽게 풀려. 진짜 쉽게 풀려. 체인지의 이미지, 그치? 플라스틱을 언제까지 딱딱한 거로만 얘기할 거야. 너 내가 가소성이 있는 이라고 하면서 말랑말랑한 이미지 아시라고 그랬지? 변화할 수 있는 이미지. 여러분들에게 플라스틱은 도대체 뭐야? 여러분들에게 플라스틱은 뭐야? 이런 거에 따라서 성적이 왔다 갔다 하거나 시험을 푸는 속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제가 진짜 단언을 할게요. 쉬운 시험이 됐던, 어려운 시험이 됐던 우리는 V단어의 힘은 어마무시하다.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수강평 많이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공통적인 게 거의 대부분 우리는 V단어일 거예요. 특히 어떤 분한테 제가 제일 감사하냐면 정답 맞췄어요 보다는 요선지가 반대인 걸 저는 많이 느꼈어요. 이런 거. V단어 조금 했더니 여기서 이렇게 되던데요? 이런 거. 이런 게 제가 제일 고마워요. 선생님 덕분에 몇 등급에서 몇 등급 됐어요. 이거는요. 고맙지만 그건 네가 열심히 한 거야. 네가 열심히 하는 거니까 너한테 칭찬을 주고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렸던 것들에서 이제 이런 걸 느꼈던 것들 그런 거가 나는 너무 좋아. 혹시 더 할 말 있으면 밑에 댓글로 써주시면 제가 다 읽고 있으니까 보셔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 3월 교육청 모의고사 그래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아. 근데 특히 N수 분들 교육청을 뭐하려고 하시는 분들 절대적으로 근무리다. 국가시험이 1등이야. 무슨 사설모의고사가 1등이 아니야. 국가시험이 1등이야. 이 데이터베이스 이 문장 길이 이 난이도 이 단어의 난이도 또는 1등급 비율 이거 다 참고해서 평가한 교수들이 낼 거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 1등급 비율이 정말 심각하게 20%가 만약에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20%가 넘다면 반대로 이 시험은 너네 100점 맞아야 된다는 거라고 봐야 돼.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셔야 되지 야 이거 별로 의미 없다는데 라고 하지 마세요. 듣기 평가까지 제대로 하십시오. 듣기 평가 이번에 틀린 거 좀 있더만 듣기까지 제대로 해서 이걸 기준으로 내가 뭘 점 더 해야 될지 해설 강의 통해서 좀 판단을 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게시판에 오시면 저희가 좀 해결을 해드릴 테니 이제 시작이잖아 여러분들 3월 교육청 시작됐어. 우리 다음 교육청도 이제 다 그 관점으로 잘 일관되게 제 장점이 일관된 수업이잖아요. 계속 그걸 일관되게 풀어서 시험장에서도 그걸 기대할 수 있게끔 만들어보자. 해설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김지영이었습니다.